대구 교육박물관이 기획전시회를 하는데 오늘 이 전시하는 내용도 학창시절 2년 우리가 생각하면 학창시절 그러면 굉장히 가슴이 펴되지 않습니까 보관을 하고 수집을 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학창시절을 잘 간직한 사람이 미 성장에 있어서 훨씬 훌륭한 사람이 된다 이런 데 참가 학창시절 1년 학창시절 지킬 후 침 밖에서 다 склад하시는 거 같아 학창시절 Patry 소년단 한국 한 학교를 못 다녔어 할 수도 있습니다 식이 어디서 학창시절 smallest 나이 40Qué 50Qué 청소공채의 바이러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